주로 예식장 하객들이 이용하는 뷔페 식당이 유통기한을 최대 2년 이상 넘긴 식품을 사용하다 접발됐습니다. 최근 SNS를 통해 유명해진 예식장에서 2천 명 가까운 하객이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도에 김은옥 기자입니다. 부산의 한 뷔페 식자재 창고. 창고 안에는 냉동식품 등 다양한 식자재가 쌓여 있고,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 수사관들이 내용물을 유심히 살핍니다. 1년 12월 30일까지입니다. 올해가 지금 2021년이니까, 아 1년이네. 1년 지났네. 튀김과 갑오징어 등 유통기한이 지난 냉동식품을 사용하거나 보관했는데, 이 중에는 유통기한이 최대 2년 5개월 넘게 지난 것도 발견됐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나 부산시가 압수한 식품이 냉동튀김 등 7종류의 50kg에 달합니다. 이 뷔페 식당은 최근 SNS 등을 통해 소규모 웨딩으로 유명세를 탄 예식장과 같은 건물을 쓰고 있습니다.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예식장 하객을 상대로 영업을 해왔습니다. 26차례에 걸쳐 2천 명 가까이 이곳을 찾았는데요. 뷔페는 음식점 등록도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무허가 뷔페를 예식장 건물 안에서 운영하면서도 뷔페 운영자는 뷔페가 예식장과 별개라고 진술했습니다. 다행히 아직까지 하객 등의 단체식 중독 발생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2020년경 자기가 예식장 뷔페 영업을 하려고 모든 식재료를 구입한 후에 계속 시도를 하였으나 그 영업 시작이 여의치 않아서 2021년에 시작하다 보니 그 재료를 그대로 사용한 것이라고. 부산시는 뷔페 운영자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예식장과의 관계 등도 조사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영록입니다. KBS 뉴스 김영록입니다.